자 67일 생존하고 있었죠 뭔 사람 어이없게 죽진 않겠지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맨날 중간에 하다가 죽어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에요 뭐하고 있었더라? 네 어.. 뭐하고 있을지? 어 맨드레이크 팬프루트 맨드레이크도 그러고 보니까 한 번도 못 봤네 이건 뭐지 칠리 아몰레 왓 어 콜 아몰레 어 왓 아침이 됐네 아침이 됐으니까 뭔가를 해야되는데 어 아침이 됐으니까 뭔가를 해야되는데 뭐라지 나무는 충분한가 나무는 어느정도 버틸 만한 금이구나 돼지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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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꼬리가 열한개 돼지꼬리 뒤팔란린 모습을 잘한다 돼지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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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안만들어본거 없는거 같은데 이건 캄파스? 캄파스 이건 뭐지? 포인트 던 웨이로스 티그백 어 배고프대 아 뭐지 이즈 이즈 이즈로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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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만들어야지 만들긴 하지만 쓰진 않을거니까 넣어놓고 우리 거미나 잡으러 갈까 거미집이나 뜯으러 잠만 거미집 두개있지 하나만 더 만들어서 쌍방향으로 이쪽에다가 하나 아니 여긴 벗발로 있으니까 음 거미집은 두개면 되는거같아 벌써 밤이 다가오네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 밤이 다가오냐 자 좋은 아침입니다 거미야 거미야 우리 한번 놀아보지 안전? 나와봐 머리를 어 어 돼지 죽었네 야야야 체스타야 이리와 쟤네들까지 상대할 필요는 없지 아이고 아이고 아우 체스터 됐어 줍니다! 체스터 줍니다! 돼지빈.. 돼지빈 있는데 어떡해? 오오오! 야! 왜 체스터 때려! 체스터 때리지마! 체스터 때리지마 체스터! 왜 체스터를 때리고 그래? 우리 귀여운 체스터 불이 꺼졌다 불 꺼졌다 음.. 이거 넣어놓고 네 좋은거 같아요 내가 자주 이용하고 있잖아요 이거 먹을 수도 있다는데 비상식량으로 이것도 먹을 수 있대요 유통기한도 있고 네 이미 있고 있어요 빙고님 어서오세요 안 보이는게 당연하지 수염에 가려있는데 내가 뭔 갑옷을 입어도 수염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 원래 한거야 음 음 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들으세요 타올라라 음 뭔가 심심한데 뭘 만들어야 되는데 뭘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선 안 만든거 없죠 지금 마이너에 만들어 봤고요 펌프키인 랜드 렌타 펌프키인이 필요한데 펌프키인을 어디서 넣는건지 모르겠네 apologize 펌프키인이еб 펌프킹 이거 하다보면 나오지 않을까 그럴거 같은데 농장을 좀 더 만들어보도록 이거뭐야 음발락 미티게이트 더 이펙스 오브 아톰 오프 린 모이스 츄 우산인거는 같은데 우산 우산도 있으면 비올때 정신력이 안내려가나봐요 똥 똥 농장을 좀 만들까 정신력이 부족한데 정신력이 부족하면 육포를 먹어야죠 육포먹으면 육포력이 회복이 많은데 돼지들 꼬셔다가 저 어 돼지들 뭐하고있나 두마리있네 빨리빨리빨리 불의 불화력을 50% 감쇄시킨다고 알고있어 하나봐 돼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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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봐 아 얘네들 어차피 토끼고기 먹이면 안되는거구나 그냥 나 혼자 사냥해야겠다 돼지들 없이 체스터 있으니까 돼지들은 무적은 아닐텐데 아 다음엔 오 오 오 오 어쩐일로 거미줄을 오 잠깐만 잠깐만 이 소리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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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는 이 평범한 소리가 아니라 어 너네 들을 줄 알았다 무기야? 무기는 아이고 몇 마리네 버팔로 버팔로 이 소리는 아 뭐야 이 무기는 어떤 무기냐면 그냥 야야 얘들아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아이고 아이고 얘 죽는다 죽는다 체스터 죽는다 야 야 우리 체스터 공격하지마 체스터 공격하지마라고 나도 공격하지마 나도 공격하지마고 체스터도 공격하지마 아 그럼 누굴 공격하란 말이야 체스터 몬스터 이빨로 공격이 많이 얻었네 이게 그 함정 만들 때 되게 좋은 함정 만들 때 쓰이나 그렇게 야 애들 너무 많다 얘를 좀 잡아줘야겠다 아니 내가 먹으려고 그러는거 아니야 굳이 뭐 먹으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잡아줘야 될거 같은데 너무 많은데 애들이 다음 발전교면 좀 잡아 잡아놔야겠어 고기 몽둥이라고 봅니다 고기 몽둥이 어쨌든 뭐 많이 얻었네요 고기 몽둥이 여기에 거미준이 몬스터 고기 넣어놓고 어 이거 다 내놔 여기다가 보석 깃털 그 다음에 이 깃털로 슬립 다트인가? 다트 만들 수 있었던거 같은데 다트 블로우다트 파이어다트 슬립다트 어 잿패더 슬립다트 잿패더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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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두개랑 다트 다트 하나만 되네 겨우 겨우 하나만 되네 한번밖에 못 쏘는거 아니야 자 자 고기 어서 하자 고기 회수를 해 토끼 회수긴 한데 찬 토끼가 잘 잡혀 아이고 아 부메랑으로 저런거 자꾸 좋다 부메랑만 잘 쓸 수 있으면 좋을텐데 부메랑을 잘 못쓰겠더라 맨날 나한테 맞아 던지면 내가 잡아야되는데 던지면 내가 막고있어 부메랑 가져올까? 일단 가져올까? 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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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흠 어 이것도 22%밖에 안 남았네 나 너무 배고프대 밥 먹자 오케이 쓰읍 그리고 이것 좀 만들자 피그하우스 돌 3개, 돌의 꼬리네, 나무 아 돌은 만들 필요 없지 돌 여기 있잖아 그 다음에 나무 야 부족하다 자리가 너무 부족해 여기다가 아이고 킥 아웃 하나 더 짜잔 얘네들이 잘 막아줄꺼에요 몬스터 고기 먹여서 해서 잡아야지 이리 와봐 5% 밖에 안 남았네 잠깐만 5% 밖에 안 남았다고? 나 그러면 그만들어야지 스피어 받는다 아직 체스타 잠깐 누구 좀 가고 있어 야 여기 돼지 먹을꺼 있어 변해라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ế으으으으으으잇 어이구 하나 둘 호호 하나 둘 어엇 많이 자아 야 너도 맞아 먹어봐 맨처음엔 한방만 때려야돼 아이고 야 하나 더 이 근처에 있는걸 알아 야 으으으으으우 iac 저 dentroю 다른 기분인것 throughout 이럴려면 몬스터 고기가 정말 많아야겠다 이런식으로 살려면 나 정신력이 부족하다 정신력을 회복시켜주는 특별한게 있나 꽃 따는거 말고 솔직히 뭐 유포 먹으면 되긴 하는데 벌써 저녁이네 유포 먹자 정신력때문에 안되겠다 근데 유포가 정말 오래간다 저 1년은 가는거 같애 게이밍시간에서 1년은 가는거 같애 1년 2년은 가는거 같애 아이고 돌 좀 붙이고 너너넣고 낚시도구 도구같은거 얘한테 넣어놓으면 되겠다 여기 낚시도구도 넣어놓고 아이고 음 여기 파리채도 넣어놓고 잠자리채 파리채래 쏘아 으악 하이 하으 하 하 하 하 아 하 하 하 하 야 온도는 낮은데 어 눈이 안왔어 어 내려봐 나무좀쌀까? 이것도 좀 캐야겠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아 또 뭔 소리야 이거 어 돼지도왔네? 야 돼지도 왜 자꾸 이쪽에 오는거야? 너 때린다 때린다 야 이거 먹어 야미 일로와봐 파이어 이즈 굿 야 나 정신력좀 올리자 아이 정신력좀 올리자 내 근처에 있으면 정신력 올라가면 된다 됐다 됐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봐 아 자야되나? 텐트 아까운데 쓰기가 아 자야되나? 100 200 123까지 떨어졌어 잔다 쟤 자니까 가까이 자야지 가까이 쓰면 정신력 올라가죠? 잘 잘동안 정신력 쇠고 쟤 자니까 자꾸 가까이 가면 도망가 애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아 아 70을 버티고 있네 빨리 봄대서 어 저 벌박스 저거 뿌신 다음에 뿌신 이제 이동시켜야되 여기 너무 시끄럽다 아 쟤가 저기있으니까 두개만 더 만들까? 나무도 좀 해야겠는데 나무 없지 이제 나무 없어 나무해야되 나무하자 내일은 어 나무를 나무 나무를 해갖고자 나무를 음 여기서 나무를 겁나게 많이 해갖고자 배랑매 가자 나무하러 야 너도 따라와 아 고기 가져가야지 자 나무하려면 애들 부려야되니까 일용직들 야 따라와 얘들은 지금 내가 잡아먹어가지고 없어 애들이 이 근처에 혹시 어 거미집이 아 거미집이 여깄네 3단계 됐을걸 저것도 부시는 김에 나무도 하고 저것도 부시고 뭐지 날씨 많이 길어졌네요 지금 벌써 봄인가 35일 주기로 봄이 돌아온거 같은데 지금 봄인거 같은데 겨울 다 지나간거 같아 그래도 날씨는 차네요 이리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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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야 우리 박살을 내자 수골 박살내자 다른게 아니냐 야 여기 너 이것도 먹어 야 이거 먹어 먹어 야 시간이 간다 야 야 시간이 간다 자아 자아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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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싸운다 싸워 싸워 나도 싸울게 나도 싸울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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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야 야 야아 야 너 너무 가까이 이리와 아이고 나 죽네 야 그거 못써구게 먹지마 내꺼야 이거, 이거, 이거 푸셔 이거 푸셔 가지고 가져가야지 자, 고치집을 저쪽으로 옮기죠 야, 나무여 나무 아, 비오니까 나무여 나무 어, 또, 또 오늘 하루종일 여기서 나무해야 되는데 나무 다 해가야 되는데 여기서 불펴야겠는데 근데 지푸라기가 없다 불필려고 했는데 지푸라기가 없다 그렇다 불펴죠, 지푸라기가 없어 아, 지푸라기 좀 뜯어올걸 야, 일단, 일단 나무여자, 나무여자 나, 왜 나는 가야된다 지푸라기가 없어가지고 불을 못 피워서 죽을거 같애 얼어 죽을거 같애, 얼어 죽을거 같애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모자도 없어졌네 모자도 다 썼나보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녁인가 벌써 설마 아, 지푸라기가 없애 아, 지푸라기가 없애서 불을 못 피워서 나무를 하다가 오다니 아, 지푸라기가 없애서 불을 못 피워서 나무를 하다가 오다니 얼레 얘들 다 왔네 어, 이게 아니라 아, 지푸라기 좋아, 실명님 와서오세요 아, 얘들 다 이쪽으로 왔어 어쩌지? 어 일단 넣어놓고 거미줄 넣어놓고 힐링셀 거미 넣어놓고 거미 넣어놓고 거미 코치 코치 아, 아, 예예예 그래요 음흠, 음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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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돼지들은 어 홈, 홈 이제, 이제 간다 집에 얘네들 이제 집에 간다 나 돼지 꼬리로 그것도 만들어야 돼 모, 모자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잠깐만, 어 모자가 돼지 꼬리 이렇게 어, 이게 하나 필요하네 자 다시 따뜻해 보인다 다시 따뜻해 보인다 아, 밥 먹어야 되네 그리고 또 밥 먹고 아, 이거 상한다 아, 이거 상한다 아, 이것도 하나 먹어야겠다 이거 에너지인데 에너지 에너지 많이 지워지거든요 어, 이거 두개랑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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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갈까 야 정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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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야되는데 얘 근처에 있으면 아, 얘 지금 내 편 아니네 내 편 아니면 뭐 야, 이거 먹어 자, 편해 아우 아이고 아이고 아고, 아 두대 때리고 도망가고 어? 뭘 써보기 바라네 야 아침 다가온다 야 아침 다가온다고 가자 이번에는 어.. 쉴 수 없지 먹을 것도 하나 챙겼고요 지푸라기도 많고 나무만 있으면은 저기서 어 고기 고기를 안 갖고 왔어 어 돼지 고기 고기 어 봄인가 보다 이제 이제 파릇파릇 탄데 이제 진정한 봄이 온 것 같은데 나무를 좀 많이 해 가야지 빨리 가서 나무하자 다가온다 헤이 뭐해 야 너희들 대규모 야 이거 먹어 야 이거 너도 둘 이거 먹어 셋 넷 다섯 자 아까 하던 나무 계속하자 아까 하던 나무 아까 하던 나무 김훈님 어서오세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됐네 자 자 나무 나무 뚝딱뚝딱 그렇지 잘한다 뚝딱뚝뚝딱 오고 자 오오오 됐다 야 빨리 나무 해 하던거 해 야 신경쓰지 말고 나무 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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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나무 나무 계속해 여기를 다 쓸어버려 나무가 많이 필요하단 말이야 나무를 다 쓸어버려 근데 나무가 작은것도 있네 킬트리 나무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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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라고 죽이라고 아 야 그걸 왜 먹어 이상한거 먹지 말고 그지도 아니고 그렇게 떨어져 있는걸 제일 막 죽어먹어 빨리빨리 스매쉬해 툴레이 나무를 때릴꺼야 빨리빨리 빨리빨리 나무 해 나무 해 시간 없어 나 시간 또 맞게 니네 일 못하잖아 나무 해 나무 나머지는 내가 저녁시간에 주수로 다녀야지 이리와 이리와 나무 계속해 숨을 쓸어버리자 아아 이제 쓸모가 없어졌어 애들이 나무 나무 나무한거 이제 주워야지 뭐 쟤는 이제 쓸모가 없어요 저녁만 되면 쓸모가 없어져 애들이 나무 나 잡은 다음에 뿌셔야되는데 어 뭐야 이거 그린버섯이나 그린버섯은 구워먹으면 정신력이 회복되서 좋지 아잠잠잠잠 아잠잠잠 야야야야 이 숲을 하나 다 쓸어버렸는데 참 이거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숲 쓸어버리는거 보면 그 군대 갔다오신 분은 아실텐데 군대에서 진짜로 산을 깎아요 삽과 삽과 그 토구로 열심히 깎습니다 깎아봐서 아는데 도끼는 여기처럼 도끼로 나무로 쓰러트리는 일은 없어요 ㅋㅋㅋㅋ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는 톱으로 쓰고 큰 나무는 전개톱으로 하죠 도끼는 도끼는 별로 쓴 적이 없는거 같은데 그냥 호기의 호승심의 그 도끼 갖다가 나무 이렇게 몇번 쳐보긴 했지만 전개톱으로 앗 나무 많다 저녁까지는 버티겠죠 어? 더이상 들어갈 때가 없다고? 그래? 야 더 움직이는 이동창고 체스터 나비도 보이미는 보이미는 적적 잡아야 되겠어 나비를 잡아서 심으면 꽃이 되고 꽃에서 꿀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어? 이거 벌소리인데? 벌..벌소리인데? 아..염멀소리구나 다.. 다 된 것 같애 다 된 것 같애 어..많이 판네 많이했다 많이했다 자 가가지고 밥 먹자 지금 이제 벌이 날아다닐 때가 됐는데 봄이 돼서 나비를 잡아서 꽃을 심어야 되는데 양봉은 어디다 하지? 양봉..여기다가 가야되나? 이쪽에다가..여기다가 양봉할까? 어..이거 뭐야? 어..이거 뭐야? 일단..심구 넣어놓고 넣어놓고 셰스야 일로와봐 아..나무 넣어놓고 잠깐만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되나? 아..나무 아..나무 이것도 이거는 여기다 넣어놓자 돌은 이제 안쓸거야 그리고 야 버그 버그네 오케이 잡고 어어 왜르르르르르 지금 그 야 너 내가 키우는 벌이잖아 왜그래 내가 키우는 벌인데 두마리 다섯 네마리 잡아야 되는데 두마리 잡았어요 아이고 쟤 우리편인데 부메랑 갖고 그래도 집에 돌아가서 다시 얌전한 벌로 나와라 얌전한 벌로 나오겠지? 집에 들어간 다음에 얌전한 벌로 나와 얌전한 벌로 나왔다 얌전한 벌로 얌전한 벌로 잊자 한마리 더 한마리만 더 구하면 되는데 꽃밭도 만들어야 돼 꽃밭도 만들어야 돼 나비가 지금 한마리 있어요 조개가 어? 야 여기 있다 거기서 자 오케이 이제 이거 부수죠 어 이거 왜 있지? 부셔 부셔 해버내놔 해버내놓고 어? 쟤 또 나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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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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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너무 많이 그 다음에 버그넷 버그넷 어 이게 아니야 아니야 이게 버그넷 아 밧줄 하나 더 있어야되네 야 벌 또 잡아 잡아 벌 한 마리 더 더 나갔는데? 여깄다 어 잡고 어 벌이 또 있는거 같은데? 이걸로 이게 또 만들어야지 벌 벌 어딨지?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나는데 아 이런 벌집 나무판자 하나 더 일단 여기다 만들죠 벌집 일단 여기다 만들죠 벌집 어 잠깐만 이건가? 이거 어딘가 있는데? 일단 이거 다 치워봐 아 분명히 여기 어딘가 있어 소리가 나 지금 어딘가 있는데? 아 소리때문에 여기 여긴 여기 있네? 아 내가 갖고 있는거라서 그런건가? 나한테 숨이 나는건가 설마? 그런건 아닌거 같은데? 벌집 벌집을 여기다 만들구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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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저도 지금 만들려고 아이고 아 오케이 이렇게 어 아 아 7폴밖에 안나왔네 6폴만드 얘네들이 거의 6폴에 그 재료가 되는 것 같아 6폴만드 얘네들이 많아야죠 6폴만드 얘네들이 많아야죠 6폴만드 얘네들이 많아야죠 7폴만드 얘네들이 많아야죠 4폴만드 얘네들이 많아야죠 6폴만드 얘네들이 많이 많아야죠 이제 나무 좀 심고 나무 여기다 쫙 심어야지 아 그러기 전에 나무 판자집 좀 만들지 돼지집 돼지 꼬리가 이런거에 어 뭐 뭐 필요했더라? 얼마나 필요했더라? 돌 3개에 나무 4개 돌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5개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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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3개 6개 돌도 좀 깨러 가야겠네 피그집 피그집 6개 5개 피그집 6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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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5개 1개 5개 6개 6개 구멍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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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제 2개 3개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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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이 나오겠는데? 나 나비 좀 잡아야 될 것 같았는데 잡아야 될 줄 알았는데 자 여기 벌 두 개 또 있죠 벌집 만들려면 로얄제리가 필요하지 참 아 벌이 있어서 되는게 아니라 로얄제리가 필요했지 맞아 파파파파파파 채우고 당근넣고 뭐가 지금 써글것 같았는데 야 나비 나비 되게 많네 아.. 근데 갑옷은 어디갔냐? 아 씨앗이 썩으려고 그러는데? 아 말도 안 돼 씨앗이? 어.. 고기 하나 먹고 알 내놔 알 넣고 당근 넣고 고기 두개 야 꽃이 금방금방 그.. 되겠구나 생각보다 금방 양봉을 할 수 있겠는데? 근데 꿀로.. 꿀로 뭘 해야 되지? 어..잠깐만요 어..잠깐만요 아들.. 아담.... 아니.. 어린이들